와 여기다 여기야 여기 내가 어저께부터 분자 먹고 싶다 그랬잖아 여기가 분자 맛집이거든? 나 분자 좋아해 여기가 CNN이 선정한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CNN? 어 CNN 와이오 너무 시원하다 오 맛있는 냄새 맡아 우리 또 따로 앉아 두 분 여기 앉으세요 와 우리 따로? 네 베트남 음식 치기 억제합니다 자 연인들이 많이 오는 데인가 봐 그러게 우리 또 따로 앉아 아니야 거의 잉규랑 둘이 앉는 거야 어? 뭔 소리야 왜 어디 앉으려고 그래요 회원님 아 그 꽁트 이어가는 거야? 꽁트라니요 자기야 분자 좋아해? 꼬마애가 자기야라는 거 같아 꼬마애가 아니 근데 진짜 둘이 앳돼 보여가지고 그러네 야 무슨 대학생 커플 같다 근데 나보다 어려 보여 커플 팔찌 커플 팔찌 귤이 둘이 제일 어려 보여 맞아 그러네 여기가 CNN이 선정한 맛집으로 원래는 분자 시키면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고기랑 다 해서 이제 야채랑 나오잖아 왜냐면 여기는 석세에 직접 퍼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완전 배고파 치근처 먹어야지 그러면 나 쌀국수 나 쌀국수 쌀국수 없어 어? 쌀국수 없어 왜? 쌀국수 없어 어? 쌀국수 없어 왜? 쌀국수 없다고? 여기는 딴 거 없어 분자랑 스프링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분자랑 스프링롤 맛있어 맛집은 진짜 메뉴가 많이 없나 봐 나 베트남 와서 아직도 쌀국수 아무도 못 먹었어 진짜 너무해 여기는 분자집이야 분자집 야 여자친구 아무도 못 먹었단다 누구 여자친구야? 인규야 형 제수씨라고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제수씨라고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누구 여자친구에요 제수씨한테 제수씨라고 해봐요 제수씨라고 해봐요 제수씨 해봐요 제수씨 해봐요 제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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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엑스보이프렌드 자기야 골라봐 난 개그맨만 골라서 만나네 진짜 쓰리 분자 앤 쓰리 스프링롤 땡큐 근데 여기 소스가 소스가 세 종류가 있거든 이 소스가 남부식 북부식 북부식 있는데 다 시켜가지고 골무를 하고 먹자 그래 그래 너무 좋다 자기 음료 뭐 시켜줄까? 나 에이드 에이드? 근데 아무래도 자기야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뭐라고 해요? 너 있잖아 너 있잖아 민? 민? 현주씨는 어떻게 하고? 현주씨는 어떻게 하고? 현주가 누군데요? 현주가 누구에요? 네 제가 먹을 건데요? 오 녹음했어 오 녹음했어 오 녹음했어 아 자주 와서 나는 여기 근데 아무래도 자기야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악마의 편집으로 내가 제수씨한테 보내줘 와 녹음을 했어 저거를 와 녹음을 했어 저거를 현주씨가 현주가 뒤에 잘되지 현주가 누구에요? 현주가 누구에요? 야구할게 있어요 배수 1년짜리다 1년짜리 제발이 형! 아... 100년짜리다 편집은 누구야? 나 다행이다, 편지에 여보가 지금 이 편지를 볼 때쯤 키 잡고 못생긴 여자랑 함께 있을 거라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오, 진짜? 키 잡고 못생긴 여자? 키 잡고 못생긴 여자? 보내야겠다, 너는 아니, 아니,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살짝 썼다고 아, 이건 보내야겠다? 아, 죽을 것 같은데 오! 오! 왔다, 왔다 와, 이렇게 싸먹는 건가 봐 해결 중에 당한 입도 있고 상추도 있고, 고수도 있고 다 있어 저 소스 별로 해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넣어서 찍어먹는 거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비주얼 봐 우와,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 이거 삼겹살이네 떡발비 냄새 난다 자기는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완전... 러버, 고기 러버 왕쩡 왔어, 이거 아, 이게 스프링룩이야? 다르네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 정민이 형 이거 자기가 소스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봐봐 이 남부식이 조금 진하고 북부식이 조금 싱거워 어, 난, 난 뭐 예를 들어 난 이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진하네 이게 좀 진해 그런 다음에 면을 이렇게 담가 면을 담가 어, 면을 담그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있지 이따 또 다시 담가 그리고 먹고 싶은 채소들을 담가 담가버려 담가버려 이렇게 담가버려 해가지고 다 적혀가지고 먹어버려 먹어버려? 어, 이렇게 담가버려 면을 넣고 면을 넣고 면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봐, 패드 중에 방아닙도 있고 양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있어 음 음 해고지 음 소스가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장 사장님 진짜 맛있다 네 아, 장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문자의 정석이 있죠 이야 돼서 와, 너무 크다 너무 맛있다 이거 봐, 패드 중에 방아닙도 있고 상추도 있고 고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달성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지민이는 상추 쌈으로 이렇게 먹잖아 다 정거 갖고 먹는 거야, 정거서 정거는 뭐야, 저었어? 정거장이야? 내가 잘못 먹은 거구나 상추를 상추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아, 그래요 다 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응 정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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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롤이 너무 맛있다 스프링롤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잘못 먹었었네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아 내가 썼어 되게 다정하다 아 입이 작아서 작게 했어 여기도 연희끼리 와야겠다 그러네, 그러네 잘 먹어, 먹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 응 음, 양양이 하지 마 더 귀엽잖아 어린 애들인가 봐 짜줄까? 아니야, 나 괜찮아 나는 그거 말고 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사귀는 거다 러브샷 할까? 러브샷 할까? 러브샷? 러브샷? 아 지민이가 더 적극적이다 지민이가 더 적극적이야 지옥봐 지민이가 더 적극적이야 вер견 sir 여브샷할래 뭐하는가 여러분 neutrALLY 묶이고 먹고 있어 아를 상edlyKE 옆에 목 abdomخ Meteor 길 못굴 그가 말이 없어졌다. 국물 뭘로 했어? 네, 재수 씨. 네, 재수 씨. 네, 재수 씨. 네! 재수 씨 어디 있어요? 네! 재수 씨 어디 있어요? 집이죠? 아니, 인수랑 밥 먹고 있어요. 응? 지금 차량... 차량 중에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재수 씨 여기 생각나서 분자라고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세윤이 인사하세요, 여기 같이. 한주야, 세윤이야. 네, 오빠야. 안녕하세요. 그날 고생했어. 재수 씨! 재수 씨 데이예요. 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여행 간 거 너무 재밌었어요, 재수 씨. 진짜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 내지 밥 먹고 있을까요? 왜 인규는 다른 테이블에서 먹을까요? 뭐 그러지? 지민이를 케어해 주고 있어요. 아, 지민이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재밌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규 오빠 여섯 치... 아... 인규 오빠 여섯 치... 아... 하하하하하하 오늘만 일일이에요. 하하하하 뭐야, 지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따로 둘이 머물뿐이야. 아, 독박에 걸린 거구나. 하하하하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여보? 하하하하 이거 컨셉이야, 여보. 어, 알았어. 여보, 좋아하는 거 많이 사갈게. 아, 나 됐어. 맛있게 먹어.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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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먹는 거야? 하하하하 맛있게 먹어가 약간 눌른 톤이었어요, 재수 씨. 괜히 나댔어, 내가. 괜히. 하하하하 아, 배불러. 아, 딱. 아, 안 먹었어. 내가 더 먹지? 응, 배불러. 나도 한 잔까지. 나도. 으음! 으음! 맛있었지?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와, 이거 우리... 목박을 해야죠? 이걸 못 키나? 이걸 키면 되는데. 왜? 얼음을 각자 넣고 제일 먼저 녹는 거. 아... 재밌더라고. 이거 많이 하더라고. 고깃집에서 다 먹고 계산하면. 먼저 떨어지면 끝하게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얼음 큰 걸로 해야 돼. 얼음 잘 골라야 돼. 얼음 잘 골라야 돼. 얼음 잘 골라야 돼.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얼음. 중요하다. 중요해. 됐어, 됐어, 됐어. 가위바위보. 포! 오케이, 1등. 안 내면 더 빨리 가위바위보. 포스트. 김지민 꼴등이야. 오, 자, 빨리 해. 녹아. 빨리 고르세요. 자, 빨리 고르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어, 나 양보해? 오... 왜? 멋있어. 빨리 고르세요, 빨리. 양보하겠습니다. 빨리 고르세요. 어... 머리 쓴다. 아니야, 순서대로 가야지. 빨리 고르세요. 빨리 고르세요. 일로 옥자. 녹는다, 우리 벌써. 그래, 그래. 빨리 골라. 아, 그럼 우리가 불리하다. 됐어. 자, 떨어지면 아웃이야. 어디다가 동시에 놓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녹거나 떨어지면 아웃.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이 안 되지. 여기는 안 되지. 생원한 거야, 생원한 거야, 생원한 거야. 아니야, October ein. 간을 놀아야지. 어, 최다. 아니, 건이 누르면 안 돼. 어, 최다. 아유, 건이 누르면 안 돼. 최다, 최다, 최다. 최다, 최다, 최다. 최다, 최다. 아,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멤 populations matter. 뺐잖아, 형. 넌다 뺐잖아. 안 돼, 편집 안 돼. 뺐잖아 형이 너한테 뺐잖아. 이미 다 넘어갔다, 이미 다 넘어갔어. 이미 다 넘어갔다, 이미 다 넘어갔어. 이미 다 넘어갔다, 이미 다 넘어갔어. 아니, 남아있어, 남아있어. 가운드에 쌓나고. 방심하더라. 프라이팬 달궈지는데 놓은 것처럼 휴-취-취. 이거는 그냥 분짜에다가 같이 찍어 먹으면 되겠다 너. 원래 평생 머리 안 굴리는데 여기 머리 엄청 굴리더라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거 대박이다, 빼봐. 살려줘. 살려줘. 뭐야,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도 여기다 놓는 건 줄 알았어. 어쩐지 제일 늦게 고르더라. 돈 받자, 니가 돈 벌자. 돈 내자, 니가 돈 내자. 니가 분 자, 니가 분 자. 왜 그러는 게 아니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